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는 10주차다 그죠 벌써 책이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9장 들어갑니다 거의 막바지 당긴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국제 경영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신문상에 많이 나타나가 있는 해외 금융관계 금융위기라든지 여러분 아시터피 IMF라든지 그리고 PF 등등 해서 새로운 용어들을 최근에 많이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뭐냐 국내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이미 해외 국제 경영상에 나온 용어들 국제 경제 또는 국제 재무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미 최근에 우리나라가 잘 살리게 됨으로써 들어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용어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또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의 제약상 상상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 수준에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신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볼까요 자 배가 고프면은 뭐예요 스타벅스에 커피 한 잔에다가 빅맥이죠 빅맥 아 이게 먹고 자 이것도 모자라 그러면 뭐예요 라면 하나 더 더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불러 음악을 즐깁니다 이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자 이런 것들 보면은 자 빅맥이나 아니면은 스타벅스에 대한 라테나 아니면 신라면이나 아이팟이십니다만 이런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 분야의 제품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제품들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지수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지수 가장 재밌는 게 그 호주 커먼 웰스 은행에서 2006년도입니다만은 버먼 색 아이팟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팟이 각 나라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는 가격 비교의 개념입니다 지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죠 지수는 뭐냐 자 일정 품질의 제품을 각 나라에서 어떤 가격이 형성돼 어떻게 팔고 있냐를 나타내는 그 비교표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백 지수 그 다음에 스타벅스 라떼 지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라멘 지수 내용은 뒤에서 재밌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색 아이팟 지수는 2006년 호주에 있는 커먼 웰스 은행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아이팟이 정말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P3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MP3 업체들이 2004년도 5년도는 잘 나갔습니다 3, 4, 5년도 그러다가 이게 아이팟이 점점 커지면서 거의 세계 시장을 MP3 시장을 다 먹어버리고 그 외의 기업들은 거의 몰락한 정도로 가져갔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MP3 또는 MP4는 거의 찾아볼 수 있고 아이팟이 거의 시장을 한 8, 9, 10%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만드는 빅맥 지수입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독일한 상품 어디에서나 같은 값으로 팔린다는 전지하에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부 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구매력 평가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의 소득 수준 문화 수준 아니면 시장 형성 수준 그 다음에 팔린 양 등등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수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라떼 인덱스라고 해서 스타벅스 라떼 지수입니다 원제링 커피를 직접 구매한 후에 현지 점포로 보냄으로 현지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맥도날드 빅맥 지수보다는 현지화에 대한 편차가 비교적 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사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뭐가 많이 반영되고 적게 반영되고 차이점은 제가 보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스타벅스는 한국이 스타벅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심지어 4,50% 70%까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지수입니다 똑같은 양의 똑같은 맛의 똑같은 원로의 라떼를 팔더라도 한국에서는 얼마 해외에서는 얼마 이렇게 달라요 아메리카노 이것도 달라질 수 있긴 있습니다만 신라민지수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70개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만 참 대단합니다 1986년 출시 이후에 이 책이 교재가 출판된 게 2009년도 하반기에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거의 이 기간 동안에 200억 봉지 대단합니다 세계인구가 몇 명입니까? 65억 인구입니다 65억 인구의 3배 세계인구의 3배가 신라면이 팔렸다는 얘기죠 신라면은 한국의 음식이 아니라 세계적 음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공동적인 점을 찾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고 또한 소득격차, 민족, 지리직 위치 등 측면에서 다양한 나라에 진출이 되어 있을 때 비교 상대가 됩니다 또한 그 제품이 가까이 다른 통성을 갖는 게 아니라 거의 표준화된 제품일 때 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수 비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가격 비교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을 매기지 않고 그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시장 관계 아니면 판촉 수준에 따라서 프로그램상 가격 전략을 시장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는 지수에 대한 영향이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라면 판매 가격을 봤습니다만 신라면을 보면 한국이 0.5%죠 굉장히 싼 가격에 먹을 수가 있고 제일 비싼 게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 가격의 거의 두 배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신라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제 짧은 시점으로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왜? 신라면이 뭡니까? 매울신입니다 저는 어떤 개념을 가졌느냐 하면 신 신인 개념이 뭡니까? 상한 그래서 이거는 상한 라면이라는 개념을 가질 것이다 해서 야 이거 브랜드가 잘못 붙여진 게 아니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왠걸요? 매울신이라는 게 어필 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한때는 라면 시장의 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서 라면 시장 전체의 반을 신라면이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란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9월 10월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가 소비자들한테 뒤통수 입구를 맞고서 한국 시장에서 신라면 블랙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그 진략을 다시 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신라면 블랙이 어떠한 전략을 밟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국제재무활동의 개념과 구조를 보면 국제재무활동은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 요즘도 보면 엔하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 계속 환율, 환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율 변동은 국제기업의 국제경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엔하가 엔하가 2007년 말이던가요 8년에 미국의 금융사태 이후에 엔하가 엄청 환율이 올라가지고 일본 제품 수입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문을 닫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일본 제품 수입했던 반 이상의 기업들이 문을 닫은 파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환율은 굉장히 기업의 활동에 엄청난 인연을 줍니다 특히 수입 제품에 대해서 달러 대 유로화 대 환율이 환율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참 이게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씀은 돈의 가치보다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듣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환율 변동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자본 조달 수단 및 원천의 다양성에 따라서 다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환 노출 관리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 무역 거래 및 프로젝트 투자 금융에 대한 관리 사항 등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부분은 2011년 10년 11년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투자를 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나가지고 BIS 비율을 못 맞춘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끔 영업정지를 하건 아니면 개선 명령을 내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하는 경제 경영에 기업은 돈 놓고 돈 못게 개념을 적용시켜서 돈을 못 모을 경우에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오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재무활동의 개념과 구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국제 재무활동과 환율에 대한 부분 기준 환율이 얼마고 재정환율과 구매력 평가 환율이 얼마냐는 부분 이런 부분이죠 환 노출 관리에서는 거래와 경제적과 회계적 환 노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이란 걸 통해서 국제금융편저회사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기능과 국제통화제도의 환경을 알아보고요 유형에 있어서는 국제 단장기금융시장 그리고 국제은행업 국제유가 국제정권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게 이러한 유가는 국제유가는 1970년도에 예전에 금을 보유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경제력 우위에서 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중동아시아의 오일 값이 엄청나게 뛰면서 어떻게 서방국가의 부가 서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갔던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게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그래서 1970년을 기점을 해서 서방의 많은 부들이 서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무역 거래 금융이 있고 여러분 신용장 거래 대응 무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만 금융 자금 조달 원천 파이낸스 구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여러분한테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할 만한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 이래 이른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5의 통화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 단위로 나눈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환율이 예전에 1대 400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IMF 체제 때는 1대 1,550, 1,6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의 비율이죠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는 고정환율이었습니다만 박진희 정권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방 시대로 바뀌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고정환율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의 외환 보유구에 따라서 아니면 나라 간의 무역 거래에 따라서 아니면 국민 총소득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100원 선에서 많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수단일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우리 IMF 체제 때 외국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치 개념이 아니고 비율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1달러에 1,600원을 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해 가지고 1,600원을 돈을 받고서 1,600원에 대한 돈으로서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1,100원 1,200원 되니까 예전에는 1달에 1,600원 받아서 사업을 잘 했는데 점점 돈을 모아서 나중에 달러를 바꾸고 난 데는 1,100원 1,200원을 가지고 1달러 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환율이 있다는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고 차익이 생긴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일부러 환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외국 자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때 우리 IMF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 기억에 은행 이자가 30%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많은 동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으면 거의 사채금융 이상으로 돈을 벌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게 뭐냐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24시간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는 각국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외환 딜러들 보면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고 특히 해외 외환시장이 열릴 동안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의도 가보시면 투자금융이나 아니면 외환 딜러들이 일하는 건물들 보시면 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환율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건 수출입 업체들입니다 상사들도 보면 밤에 환하게 켜져서 환율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할 수밖에 왜냐 수출에서 예를 들어서 1, 2% 남는데 환율에 따라서 10%, 20%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래 시간은 그 나라의 워킹데이 기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기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킹데이도 기준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나름대로의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간이 별도로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환율을 기준 자국 통화나 의전도가 가장 큰 특정국 화폐의 교환환율로 표시한 건데 US 달러 US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파운드화는 영국 돈입니다 유로화는 뭐예요 유럽 지역을 통탈하는 화폐단입니다 그다음에 US 달러는 미국 중심의 달러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원화 이건 하나의 환율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건 아니다 엔화 러시아 등 몇 가지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US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정환율을 보면 특정국의 화폐에 대한 환율을 기준환율로 통해서 타국 화폐의 비율로 계산하는 환율이다는 부분입니다 US 달러를 계산해서 다시 유로화 달러 그러니까 바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몇 단계를 넘어져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재정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삼각 차익 거래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달러의 환율 자체가 세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의 현재 재정상태는 아니면 기타 등등의 무역 수지라든지 기타 등등 봐서 이게 달라지고 또 외환 보육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외환 딜러들이 뭐냐면 달러 환율에 따라서 차익을 낳는 게 외환 딜러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 5만 원의 차익을 내는 계산법이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게 바로 외환 딜러의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쌀 때 잡아서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노리는 거다 하죠 이건 뭐 경제 경영의 진리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쌀 때 잡아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남죠 그 대원칙을 지키는 게 외환 딜러들의 역할이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그러는다 삼각 차익 거래를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미력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일무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두 나라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여 산출한 환율입니다 그죠 자 PPT 앞에서 여러분 지수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있네요 대표적인 PPT 지수가 뭐다 빅맥 스타벅스 라떼 아이팟 그리고 이게 왜 빠졌지 신라면 신라면 지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리고 많이 팔린 제품을 지수화하기 때문에 지수를 만든다 얘기는 그 제품은 성공한 제품이다 시장 지배적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 우리나라에도 해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국들의 화폐와 미국 달러 간 구매력 평가를 산출하고 소비자 물가 달러 표시 1인당 GDP 등을 비교해 활용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GDP 세 개 몇 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009년 현재 2009년 10년 현재 비슷합니다만 총 GDP GDP가 세계 13위입니다 그리고 개인 GDP가 얼마 세계 33위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50년에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어느 해외학자가 학자가 어느 기간에 이기했듯이 대한민국이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GDP 국가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1위 어딘지 아시죠 어디 중국 중국이 1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경제 패권주의에서 이미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벌써 물러났고요 러시아도 이미 갔습니다 세계 1위가 미국 세계 2위가 지금 중국입니다만 한국이 지금 13위 12위 11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환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시장가치 변동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재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환율출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00원의 외국 부품을 수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제적 요인 아니면 시장 상황 아니면 국가 부도위기 아니면 국가의 평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달러가치나 그날의 가치가 문제가 될 때 뭐가 생기냐면 환율 변동이 생긴다 내가 1100원의 수입에서 그걸 다시 가공에서 수출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겼는데 환율이 바뀌면서 1,300원 1,400원이 되네 그럼 뭐야 우리가 들어가는 제조공가의 원재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일시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수입, 가공, 판매하는 수출회사에서는 결국은 똑같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환 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적 노출이라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거래적 노출 환 노출에는 경제적 환 노출 회의적 환 노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러면 거래적 노출을 잠깐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적 환 노출은 거래 당시의 결제 시의 환율이 다를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분명히 주문할 때는 1,100원이었는데 물건 들어올 때는 1,30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냐 주문할 때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올 때의 환율로 우리가 대금 지불해 줄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방법에는 해진 기법 즉 선물 계약 자금 지장 해진이라고 얘기하고 비해진 기법 리덴 렛 렛팅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계약에 대해서 잠깐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해진 시점에 매도자와 화메소자가 약정한 환율에 일정량 통화를 거래하기로 약 계약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100원에 거래하는데 향원에 조건이 바뀌어서 1,150원 정도 될 것 같아 1,150원에 다시 내용 협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일 1,200원 1,300원 되더라도 그걸 적용하지 않으냐고 상호 안에 정해진 시점의 환매도 환매수자가 약정한 환율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150원에 거래관계를 맺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선물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 계약에서는 선두 계약과 선물 계약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두 계약은 장애 시장에서 선물 계약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금 고래소에 보면 선물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하는 별도 기구를 발족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나 내용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사정 해진 외국한의 채무자가 또는 채권자가 같은 양의 채권 채무자가 됨으로써 미리 결제시점에 환노출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줄 돈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적자 보면 여기 손해보고 이익보고 여기서 적자 보면 여기서 이익보는 그래서 같은 채권 채무자가 어디다 심어두고 그 부분을 똑같이 손해보고 이익보고에서 뭐야 제로썸으로 만드는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자금시장 해진이나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일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그러니까 이게 자금 활용이 유용할 때 가능합니다 자금 없이 돈을 심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그 랭크 봅시다 리그 랭크 외환결제일 앞당기간을 늘려가지고 환 노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상대방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교습력이 클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냐면 내 임의대로 내가 땡겨서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습력은 클 수 있습니다만 이게 거래 관계가 잘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네팅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차액만을 위하로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걸 하면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로 보시고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환율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기업가치 자체가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 또 수입하는 기업들이 뭐에 벌벌 떠냐면 환율에 벌벌 떠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 환율줄인데 이런 환율 변동은 10원 20원에 따라서 이익이 자유우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국가에서 환율 조정하게끔 세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환율에 대한 간섭을 못하겠습니다만 국가가 요즘은 인위적으로 국가의 공적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환율에 대한 조정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알고 넘어갈 것들이 뭐냐 같은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환율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수출 수입하는 기업에서 심지어는 내국 수요만 일으키는 기업에서도 수입 자재가 있으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는 과정이 하나는 뭐냐면 돈이 있고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물량을 해외 수출하고 현지 생산하는 이런 같은 생산 공장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한국에서 손해보면 일본에서 미국에서 이런 여러 군데 제가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공장을 분산시켜서 환 노출에 대한 경제적 환 노출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트 테이킹하는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각국의 공장들은 현재에 맞는 또는 제도에 맞는 아니면 현재 자연에서 나오는 특산물 아니면 광산물에 대한 가공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환전시켜서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진략적인 방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환 노출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의 기능을 봅시다 국제금융시장 비그나리 이런 게 있습니다 IMF 체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1997년도 말에 형성돼서 98년도 본격적으로 터지고 우리나라가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해외 IMF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대한민국의 돈을 빌려주면서 니네들 이자는 이렇게 하고 외환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거의 외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누구의 통제 IMF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꼼짝 못하 왜 달러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원재를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야 IMF에서 돈을 빌려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나 외국 자본을 끌어져서 달러를 자꾸 축적시키는 방향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3천억 달러를 남짓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2조 이상의 외환 보유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무섭습니다 중국이 아마 제 생각에 일정한 달러를 그냥 풀어버리면 미국이 아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외환 보유고를 중국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중시장의 기능에서는 자금조달 기능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에 필요한 단기 및 장기장금에 대한 수요금고에 매개를 해줍니다 또한 기업의 무역투자에서 발생한 금융권을 지원한 청산 및 통화교환 기능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기능과 청산 및 통화교환 기능을 우리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그 기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금 본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금 자 뭐냐 금을 갖고 이거를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겁니다 1,2,2,3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화폐의 역할을 해온 금이 있습니다 금이란 얘기는 뭐냐 지금 최근에 2011년 7월,8월에 아마 대한민국이 금값이 굉장히 오를 때 우리 외환을 풀어가지고 금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2011년에 금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때는 예전에 5만원 25만원까지 가기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차이기 때문에 그 돈 일부를 가지고 금을 사서 한국은행 지하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금화본의제로 갔습니다 아니 금화본의제 아니고 금본의제다죠 자 금화본의제는 뭐냐 금으로 주화나 다른 돈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 금화 대신에 보좌합회인 금 지금본의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금을 가지고 화폐가치를 다루는 부분은 장점은 실물자산 기반 화폐이므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금 보유한 만큼 화폐를 찍어내거나 아니면 금값 보유금값에 비슷한 규모의 화폐에 대한 순환작용을 하면 화폐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찍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보유한큼 이상으로 화폐를 찍고 있어서 US 달러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2007년부터 쭉 나왔고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만 2011년에 미국이 70년 만에 미국의 신용도가 한 단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잠시 동안 난리 났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강대국인 미국도 경제에서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고 2011년은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에 8년도 9년도 10년 11년도는 유럽기과 그리스 이태리 많은 나라들이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 위기론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뭐냐면 금을 갖고 있는 만큼 돈을 뿌려서 인프리 억제 효과는 있습니다만 유동성 발생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내가 돈을 필요할 때 찍어내야 되는데 금 가지고 있는 만큼을 찍어내자니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단점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한 분이제는 뭐냐면 화폐를 금 또는 금화가 아닌 금 본 위제 국가의 화폐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미국을 중심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달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이겁니다 자기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고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거는 금하고 똑같습니다 US 달러 쓰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 소원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전체 양을 한번 창고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불을 비추면 너런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내 소유가 아니라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금암본위제의 위험성이 뭐냐면 태생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검 본의제는 검을 가진 만큼이 됩니다만 금암본위제는 금을 대신해서 다른 집회를 발행함을 해서 남발이 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험은 이미 미국에서 여러 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통화제도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를 했던 가장 중요한 체제입니다만 미국의 44년도에 여기 뭡니까 2차 대전이 끝날 시점이다 그죠 뉴헴퍼스 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전후 세계 경제 회복 복구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그때 생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IMF 또는 IBRD입니다 국제부원개발은행은 후진국을 대상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만 고증환율제도 그 다음에 금암본위제도 그 다음에 특별인출권 등을 정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세 번째 특별인출권은 뭐냐면 적자국가에 대한 IMF의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IMF에 투자한 회사들이 일정한 돈을 그 나라에 빌려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 체제에 들어가면 IMF 말 꼼짝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정책을 적용해 했었다는 후회의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브레톤 우주 체제가 44년도 시작돼서 45년도 이렇게 쭉 발전되면서 60년도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71년도에 미국 릭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태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70%의 금유를 갖고 있으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금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야 된다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금유를 바꿔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스미소니언 협약입니다만 이것도 별 효과가 없이 끝났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재미있는 쟁점은 뭐냐 관점은 이런 60년들을 지나면서 70년대에 오면서 뭐가 발생됐냐면 올 쇼크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죠 올 쇼크가 뭡니까 중동의 석유국가들이 석유가격을 튀기면서 월만이가 서방국가에서 왜 월만이가 서방국가에 부를 뺏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평준화되는 서남아시아를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미국도 하나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일부 손해도 본 게 있습니다만 아마 이익도 많이 봤을 걸로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아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제도 환경 하나하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용을 의미하고 이게 그거구나 나는 최소한의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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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